프로시저 작성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타작업 파일에 사원현황 예제를 가지고 문제 제시된 내용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출제위형 1번인데요. 사용현황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원 입력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신입사원 입력 폼이 나타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입력 버튼을 클릭했을 때라는 작업을 하려면 편집이 좀 필요하겠죠.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사원 입력이라는 버튼을 선택하면 아까는 클릭이 됐지만 지금은 이제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탑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사원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문제에서 신입사원 입력 폼이 보이도록 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폼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신입사원 입력이라는 폼을 점 보여주세요 라고 하실 때는요. 쇼라고 입력합니다. 폼의 이름을 입력하시고 점 쇼라고 입력하시면 엑셀로 돌아가셔서요. 지금은 편집 상태이기 때문에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셔서 이제는 실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사원 입력 버튼 클릭하면 화면과 같이 신입사원 입력 폼이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하시면 돼요. 폼을 보이겠다 라고 하시면 쇼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출제 유형 예제를 실습하겠습니다. 폼이 실행되면 폼을 딱 실행하셨을 때 부서명의 목록 단추에 현재는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지만 신입사원 현황 시트에 H3부터 H7 총무부부터 관리부의 내용이 추가되도록 프로세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 오른쪽 창 한번 닫아보시고요. 다시 편집하기에서 디자인 모드 가겠습니다. 디자인 모드 안 하셔도 되겠다. 우리 개발도구 탭에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고요.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신입사원 입력 폼을 선택합니다. 왼쪽에서 폼을 선택하셔서 폼의 신입사원 입력 폼을 선택하시고 입력 폼에 대해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코드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폼을 실행했을 때 유저 폼 선택하시고 폼을 클릭했을 때가 아니라 클릭했을 때가 아니라 폼을 초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문제에서도요. 폼이 실행되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니셜라이즈 선택하신 다음 목록 단추의 이름은 CMB 부서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서명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로 소스라고 입력합니다. 로 소스는 문제에 입력 제시된 H3 부터 H7 영역의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등호 입력하셔서 큰 따옴표 묶어서 H3 부터 H7 영역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록 단추의 원본은 H3 부터 H7 영역에 있습니다. 라고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엑셀로 돌아가신 다음 사원 입력 버튼 누르시고 부서명 확인해 보시면 H3 부터 H7 영역의 데이터가 레코드 원본으로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폼을 실행하면요. 신입사원 입력 폼의 입사일자에 오늘 날짜, 현재 날짜가 표시될 수 있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요. 아까 작성하셨던 내용 아래쪽에다 엔터 누르시고 TXT 입사일자에다가 컨트롤 앳 이름은 TXT 입사일자고요. 오늘 날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데이트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데이트 입력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이 실습하는 날짜가 표시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다음 출제형 네 번째입니다. 사원 입현황 시트에서 아래 그림을 참조화해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사원 입력에서 부서명도 선택하시고 사원명을 입력하신 다음 사원 입력 버튼 누르시면 이 입력한 데이터가 엑셀에 비어있는 셀 첫 번째 마지막 데이터에 추가될 수 있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사원 입력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폼에 컨트롤에 입력된 값들을 엑셀 시트에다가 입력하라는 문제인데요. 입력하기 전에 엑셀 시트의 기준 셀을 잠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사원 현황표에 부서명부터 데이터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부서명 B3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에 신입사원 현황이란 데이터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행에 데이터가 하나도 입력된 게 없기 때문에 얘 따로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B3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는 하나다. 아래쪽에 표 이렇게 서식이 들어간 건 중요하지 않고요. 데이터가 입력되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부서명이 총무부라고 총무부만 입력되어 있어요. 그러면 B3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는 두 개라고 인지합니다. 만약 여기에 단위라고 입력이 되어 있다. 그러면 현재 B3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는 단위도 있고 제목도 있어서 행의 개수가 3개입니다. 라고 구해집니다.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내가 데이터를 입력할 때 입력할 행의 번호를 기억 만들기 위해서 B3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하는 작업을 합니다. 현재는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으니까 비어있는 행의 개수는 딱 하나예요. 아니 연결된 행의 개수는 딱 하나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는 첫 번째 데이터가 B4셀부터 입력되셔야 돼요. 행의 번호가 4행이 될 수 있도록 연결된 행의 개수가 하나면 더하기 3을 해주면 4가 되겠죠. 1 더하기 3을 하면 4가 될 수 있도록 나중에 코드 작성하실 때 플러스 3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 셀의 주소를 표시할 때 A가 1 B가 1 2 C가 3 D가 4 열의 번호를 숫자 1, 2, 3, 4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 행의 번호도 1, 2, 3, 4 동일하고요. 그러면 A1셀은 1, 1 1, 2 아니 2, 1 잠깐 셀 주소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행의 번호와 열의 위치 설명을 실습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요. 우리는 신입사원 입력에 사원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클릭하면 데이터를 입력할 건데 데이터를 입력할 행의 번호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행의 번호를 임의로 여러분이 이름을 변수를 만드시면 되는데요. 저는 I라는 변수를 하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I라는 변수는 정수 1, 2, 3, 4, 5, 6, 7, 8 정수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라고 선언하시면 되는데 디미라노 변수 선언하는 것은 생략하셔도 돼요. 안 넣으셔도 되고요. 난 정확하게 I라는 변수를 쓰겠습니다. 라고 컴퓨터한테 알려줄 거야. 라고 하시면 딤 하시고 변수 선언해 주시면 되고요. I라는 변수는 어떤 값을 기억할 거냐면요. 아까 기준 레인지 기준 셀 B 3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커런트 리전 현재 연결된 행의 행을 로우라고 합니다.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하겠습니다. 그럼 얼마가 나온다 했죠? B3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가 하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데이터를 입력할 때 몇 번째 행부터 실제 데이터가 입력될 거냐면 네 번째 행부터 입력될 거니까 B3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가 하나였으니까 4행에 입력되려면 플러스 3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더하기 3을 합니다. 이 더하기 3은요. 현재 연결된 개수 하나에다가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두 개와 새롭게 데이터를 입력할 하나를 도해서 플러스 3이 된 겁니다. 행의 개수는 행의 위치는 구해놨고요. 이제 셀 주소인데요. 셀즈 i, i라는 건 행이에요. 행의 번호 1, 2, 3, 그러니까 우리는 4행이라는 값을 구했잖아요. 4행에 그 다음 a, b, c, d도 숫자 1, 2, 3, 4로 표현하는데 우리는 비열에 입력할 겁니다. 라고 하면 숫자 2라고 입력합니다. 셀즈 i, 2에다가는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실 거냐면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실 거냐면 우리 부서명을 입력할 겁니다. 부서명 그 다음에 사업명 입사일자예요. 그럼 부서명은 어떻게 아냐 우리 신입사원 입력폼의 부서명을 선택하면 이 속성에 가셔서 이름을 cnb 부서명입니다. 사업명은 txt 사업명입니다. 입사일자는 txt 입사일자입니다.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문제에서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럼 다시 우리는 셀즈 i, 2에다가는요 부서명을 입력할 겁니다. 그래서 cnb 부서명에서 내가 선택한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셀즈 i, i라는 건 행이에요. 행, c열이니까 3이 되겠죠. 3에다가는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txt 사업명을 입력할 거고요. 셀즈 i, 4는 d열이 되는 거고요. d열 에다가는 txt 입사일자에서 표시된 값을 점 밸류라는 건 값이에요. 입사일자에 입력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원 입력에 가셔서 하나 선택하시고 여러분의 성함 한번 입력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사원 입력 버튼 누르시면 부서명과 사원명과 입사일자가 입력이 되시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버튼 클릭해서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 살펴보셨고요. 다음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현황 시트에서요. 현황 시트에서 사원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폼이 표시가 되는데 종료 버튼을 눌렀을 때 폼이 화면과 메모리에서 사라지도록 프로시더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창을 한번 닫아 보고요. 비주얼 매직에 가서 종료를 더블 클릭합니다.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업로드 미 라고 합니다. 업로드 미 화면에 가셔서 종료 버튼 누르면 폼이 닫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폼을 화면과 메모리에서 제거하실 때는 업로드 미 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다음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사원 현황 시트에서요. 혹시나 데이터가 변경된 게 있다면 내가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한다던가 아니면 기존 데이터를 수정한다면 변경된다면 해당 셀의 글꼴이 바탕체 굵게 변경되도록 지금은 한번 확인해 보면 맑은 고딕이네요. 가 나 다 이렇게 입력하면 그냥 맑은 고딕으로 입력이 되는데 여기에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변경하면 바탕체 굵게 변경될 수 있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고 현재 작업하는 사원 현황 시트를 더블 클릭합니다. 사원 현황 왼쪽에 프로젝트에서 혹시 프로젝트가 보이지 않는다면 보기에 가셔서 프로젝트 탐색기를 클릭하시면 표시할 수 있으세요. 보기를 이용하셔서 클릭하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속성창이 보이지 않는다면 보기에 가셔서 속성창 클릭하시면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사원 현황 시트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 오른쪽에 오셔서 현재 작업하는 사원 현황 시트에 워크 시트에 값이 바뀌는 게 있다면 체인지 이벤트를 이용해서 바뀌는 게 있다면 우리는 글꼴을 바꾸겠습니다. 바뀌는 여기 보시면 타겟이라고요. 타겟 타겟이라고 표현하시면 되는데요. 타겟 바뀌는 대상을 타겟이라고 입력하고 타겟 타겟 폰트의 네임을 문제에서 바탕체로 하라고 했습니다. 바탕체 타겟 타겟에 바뀌는 대상의 개체를 폰트의 굵기를 굵게 하겠습니다. 골드에 가서 굵게 하겠습니다. 라고 추르값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바뀌는 대상을 타겟이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이 타겟을 두 번 쓴다면 물론 두 번 쓰는 건 어렵지 않아요. 다섯 번 여섯 번 쓴다면 좀 번거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위드 구문을 사용해서 작성할 수 있어요. 딱 한 번만 위드 타겟이라고 입력하시고 아래에서는 이 타겟을 생략하고 그냥 점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타겟은 생략하고 점으로 시작하셔서 단 위드를 사용하실 때는 위드 구문을 닫겠습니다. 라고 엔드 위드라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반복하는 거를 좀 줄여주는 구문입니다. 위드는 내가 여기다가 타겟을 한 번 두 번 쓰는 걸 좀 반복하자 반복해서 쓰고 싶지 않은데요. 라고 하시면 이렇게 위드를 이용하시고 엔드 위드로 닫아주시면 되고요. 위드 구문 쓰는 거 번거로워요. 하시면 타겟 타겟 점 폰트 점 네임 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제 확인해 볼까요. 여기에다가 제가 가 나 다 라고 입력했더니 글꼴이 홈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바탕째 굵게 바뀌어 있습니다. 사원현황 시트에 데이터가 변경되는 게 있다면 글꼴을 바꿔라 라고 작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출제 207번에서는 사원현황 시트를 다른 시트를 클릭했다가 사원현황 시트를 클릭하면 H2셀에 부서명 이란 데이터가 입력되도록 프로세즈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선택하시고 현재 사원현황 시트에 대해서 워크 시트에 대해서 이제는 활성화가 됐을 때 액티베이트를 선택합니다. 현재 시트가 활성화가 되었다면 H2셀에 다가 H2셀에 다가 부서명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할 부서명을 입력 착성하시면 돼요. H2셀에 다가 부서명을 입력하겠습니다. 우리 확인 한번 해볼까요? 다른 시트에 갔다가 사원현황 시트를 클릭하면 부서명이 입력되는데 아까 값이 변경된 게 있다면 글꼴을 바탕채 굵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바탕채 굵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출제이용 7번까지는 사원현황에 대한 시트에서 작업을 하셨고요. 이제는 수강등록 시트에서 출제이용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접수코드 선택 접수자 수강개월 그 다음 접수코드 이렇게 하나를 선택할 수 있네요.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접수코드를 선택하시고 여기에서 하나를 선택하시고 접수자를 입력하신 다음에 수강개월도 입력하시고 등록버튼을 클릭하면 이름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길동 이라고 넣어볼게요. 등록버튼을 클릭하면 등록버튼을 클릭하면 표 1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되도록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까처럼 사원 입력하시는 것처럼 표 1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시려면 현재 기준이 제목이 첫 번째 필드 제목이 있는 a2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합니다. b2셀을 a2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가 하나일까요? 아니요. 바로 위에 표 1이라는 글자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연결된 행의 개수가 두 개인데요. 우리는 3행에다가 입력할 거니까 이따 구한 값에다가 더하기 1을 하시면 행의 번호는 구할 수 있습니다. 열의 번호는 1, 2, 3, 4, 5, 6 이라고 지정하시면 돼요. i,1, i,2, i,3 이 되겠죠. 열의 번호 지정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폼에서 코드를 하나 선택을 하셨어요. 선택하면 접수자는 내가 입력할 거고요. 수강 개울도 내가 입력한 값을 넣으실 거예요. 접수 코드도 내가 선택한 여기서 선택한 목록 단지에 선택한 값을 넣으실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과목은요. 과목은 이 접수 코드에서 선택한 여기 선택한 값이 들어가나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요. 이렇게 선택을 해요. 내가 접수 코드에서 하나를 선택하잖아요. 하나를 선택하시면 이 선택한 값이 만약에 A100을 선택하면 오른쪽에 작성된 참조표를 가서 찾아요. A100 여기 있는데요. A100에 가서 감옥이라는 걸 가져다가 여기다 넣을 거예요. 감옥 강사도 찾아다가 여기다 넣을 거예요. 수강료도 가져다가 표시할 건데 단 수강료는 내가 수강을 한 1개월만 할 건지 2개월 할 건지 내가 입력한 수강개월 곱하기 월 수강료를 곱해서 여기다가 표시할 거예요. 네. 참조하는 표에서 내가 가져올 데이터에 행의 번호와 열의 번호를 알아야만 가져올 수 있는데 행의 번호는 여기에서 내가 선택한 값에 따라서 행의 번호는 달라지실 거고요. 열의 번호는 1 1 2 3 4 5 6 7 7이 G예요. H는 8이에요. 8번째가 8이고요. 실제 가져올 곱은 9번째 곱 강사는 10번째 월 수강료는 11번째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열의 번호가 9 10 11이 되는 거예요. 행의 번호는 내가 접수 코드에서 선택하는 값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선택한 값은 문제에서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내가 선택한 리스트가 첫 번째면 얼마 두 번째면 얼마 라는 값을 이용해서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발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첫 번째 수강 등록 폼을 선택하시고 등록 버튼을 더블 클릭합니다. 미리 작성이 됐다면 접수 코드를 선택하지 않았거나 성명을 입력하지 않으면 메시지를 표시하는 거예요. 접수 코드 선택하세요. 접수자 성명을 선택하세요. 입력하세요. 라고 메시지를 표시해주는 게 미리 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이 안쪽에다가 이제 문제에서 제시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행의 번호를 기억할 변수 하나를 만들 건데요. i라는 변수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i라는 변수는 ae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커런트 리전 점 행의 개수로 행을 로우라고 하죠. 개수가 여러 개일 수 있으니까 s가 붙고요. 형의 개수를 세워서 아까 세웠더니 2였잖아요. 우리는 데이터를 3행부터 입력할 거니까 2 도하기 1 도하기 1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셀즈 i, a 열에다가는 문제에서 봤더니 접수자예요. 접수자 이름은 수강 등록 폼에 가셔서 접수자 t 접수자 라고 확인하실 수 있네요. 여기다가 t 접수자 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셀즈 i, e는 어 수강 계열 입니다. 수강 계열도 마찬가지로 문제 제시가 되어 어 제시가 안 되어 있네요. 확인할까요? 수강 계열은 t 수강 계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 수강 계열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입력된 값이 숫자니까 점 밸류 라고 하시면 오른쪽 맞춤에서 데이터를 입력하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 세 번째 시열은 접수 코드거든요. 접수 코드는 마찬가지로 어 확인해 코드 폼에 가셔서 해당 컨트롤을 선택하면 c 접수 코드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즈 셀즈 i,3은 c 접수 코드입니다. 입력하시면 돼요. c 접수 코드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d 열부터가 d 열 여기 접수자 수강 계열 접수 코드까지는 내가 폼에서 선택한 값을 넣으시면 되는데 감옥부터는 참조표에 가서 값을 찾아오실 겁니다. 그럼 수강 등록에 가서 내가 첫 번째 거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리스트 인덱스 속성이라는 값에서는요. 첫 번째 걸 선택하면 0이라는 값이 반환이 돼요. 어 첫 번째 거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숫자로 0이라고 주어요. 그럼 0이라고 하면 행의 번호를 0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a100은 쭉 따라갔더니 7번째 있어요. 아 그럼 0에다가 7을 도하면 a100이 되겠구나. 만약에 내가요 a202200을 200을 선택하면 얘는 두 번째 있기 때문에 0 다음에 1이라는 숫자를 줘요. 1에다가 7을 도하면 탈행의 데이터 행위를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i라는 변수 아래다가요 하나를 더 만들게요. 참조하는 행의 번호라고 해서 i로라고 좀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i로는 c 접수 코드에서 c 접수 코드에서 내가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 속정을 이용해서요. 하나를 선택하면 첫 번째 걸 선택하면 0이 나오니까 실제 첫 번째 데이터는 7행에 있더라. 그래서 도하기 7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부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셀즈 i, 네 번째는 우리 디열에다가는 셀즈 i로 컴마 참조하는 행의 데이터에 아홉 번째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 b, c, d, e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열에다가는 열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하겠습니다. 감옥 강사를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우리 엑셀 화면에서 여섯 번째 수강료는 수강료는 열한 번째 열에 있는 월 수강료를 가져올 건데 얘는 숫자니까 점 밸류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 셀즈 미리 입력된 수강계열을 곱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수강계열이 1개월 2개월 3개월인데 수강계열을 곱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엑셀에 가서 한번 입력해 볼까요? 수강 등록 버튼 눌렀어요. 접수 코드에서 첫 번째 걸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접수자 이름 홍길동 이라고 입력하고 등록 그러면 홍길동의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되네요. 다시 두 번째 것도 입력되나? 유제에서 개월을 2개월로 한번 해볼까요? 2개월 A200은 11만원이에요. 등록 한번 누르면 22만원이라고 표시가 되네요. 네 이제 곱하기까지 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하는 표 리스 인덱스 속성을 이용하면 첫 번째 거를 선택하면 0이라는 값이 반환이 되니까 0이라는 값을 이용해서 첫 행에 있는 데이터가 7행이구나 플러스 7 해준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의고사랑 기출문제 또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출제의형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시트에 가셔서요. 보험 조회를 클릭하시고 내가 건강 저축보험 선택하고 조회하면 이 내가 선택한 보험 종류에 월라비백 납부총액 이자총액을 여기 반대로 폼에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선택한 값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해서요. 리스트 인덱스 속성 건강 저축 보험은 리스트 인덱스 속성이 0이라는 값이 반환되잖아요. 0에다가 우리는 3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아올 수 있도록 플러스 3하면 건강 저축 보험의 행에 위치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1 b가 2 c가 3 그래서 열 번호를 이용해서 반대로 폼에다가 표시하는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이제 보험 양식에 조회를 클릭하시고요. 입력하지 않았을 때 메시지 보여주는 거 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참조하는 표에 행의 번호를 구하기에서 i-raw 라는 변수를 좀 사용할 거고요. i-raw 의 변수는 cmb 내가 cmb 종류에서 이 cmb 종류가 뭐냐면 우리 보험 양식에 가시면 이 보험 종류의 컨트롤 상자 콤보 상자 이름입니다. cmb 종류가 cmb 종류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하면 선택한 리스트의 번호를 좀 돌려주시겠어요? 리스트 인덱스라고 하면 첫 번째 걸 선택하면 0인데 첫 번째 데이터가 3행에 있어요. 플러스 3 해주면 되고요. 앞에서는 셀즈 i, 1이라고 해서 셀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했는데 반대로 표시합니다. 반대로 보험 양식에 월 라비백은 txt 월 라비백 입니다. 라고 앞에다가 txt 월 라비백 이라고 입력하시고 여기에다가 셀즈 i, 1에 있는 값을 넣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열에 있는 데이터 2, c열에 있는 데이터 3이라고 수정하실 거고요. 3이라고 수정하실 거고 폼에서 컨트롤 이름 확인하실 때는 txt 납부총액 txt 이자총액 이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오셔서 txt 납부총액 그 다음 여기는 아래쪽은 txt 이자총액 이라고 입력하시면 셀에 있는 데이터를 반대로 폼에 컨트롤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조회 작업이 가능하시고요. 보험 조회에 가셔서 제가 첫 번째 걸 선택하고 조회하면 어떤 게 좀 틀린 게 있었나봐요. 디버그 한번 눌러보고 아 셀즈 아이콘 아 아이라는 변수가 아니라 제가 계속 아이라는 변수를 썼네요. 여기다 변수를 아이로라고 했는데 아이라는 변수를 썼기 때문에 오류가 떴어요. 아이로라고 썼어야 되는데 아이로라고 써야 되는데 잘못 썼기 때문에 이렇게 오류가 표시가 되고 딱 오류가 표시된 줄에 가셔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지라고 좀 참조하셔서 수정하시면 돼요. 다시 엑셀 화면에 가셔서 첫 번째 건강 저축보험을 선택하고 조회 한번 눌러보시면 월라비백이랑 이자 총액 좀 다르네요. 잠깐 확인해 볼까요?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종료 한번 누르고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라비백 TXT 월라비백의 이름에 오타가 있었나봐요. 월라비백 월라백이네요. 월라백 컨트롤 C 눌러서 여기에다가 작성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오타가 있을 것 같으면 이렇게 복사해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월라백이라고 입력하시고 다시 엑셀로 돌아가셔서 첫 번째 건강 저축 보험 선택하고 조회하니까 아 네 또 제가 또 잘못한 게 있네요. 월라백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가져와야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가져와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또 수정하겠습니다. 오셔서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세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네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작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마지막이에요. 클릭하시고 조회하시면 정상적으로 월라부액 납부총액 그 다음에 이자총액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고의성도 좀 있어요. 틀려서 수정하는 걸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앞에서는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뭔가를 틀렸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좀 설명하기 위해서 좀 고의적인 실수를 낸 것도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조회할 때는 참조하는 표라는 거는 i-ro 라는 변수를 저는 만들었고 여러분 다른 참조행이라고 한글로 쓰셔도 돼요. 참조행이라고 한글로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 보통의 셀에다가 입력할 때는 세일즈라고 하시고 뒤에다가 컨트롤 연결하시면 되는데 조회는 반대로 컨트롤 이름을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셀 주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 출제의용 9번까지 실습을 해보셨고요. 여러분이 모의고사랑 기출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실습하시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어렵지만 실습하시다 보면 아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구나 가끔 새로운 것들만 조금 체크하셔서 그런 부분은 시험 보시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걸로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